안녕하세요 리사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아이엠스타 소개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까요? 고고! 아 네 맞다 이 인형은 제가 제일 아끼는 인형인데 귀엽죠? 자 먼저 이제 매일 나올 아이예요 자 이제 아이엠스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엠스타 책을 갖고 왔는데요 자 한번 앞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에는 먼저 이렇게 생겼구요 네 이렇게 제가 제일 아끼는 아이엠스타 카드는 이 카드인데요 상에 오네뜨 수완 답스 어필 포인트 700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글씨가 잘 안보이지만 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네뜨 수완 윗 티아라 어필 포인트 350.50이 되네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요즘 프리팔에 더 관심이 많아서 아이엠스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카드는 네 마지막으로 이 카드입니다 네 이 카드는 리라 그거 어 네일브라스쿨 살 때 이거 이 카드가 들어있던 카드예요 그리고 네 뒷모습이 이렇습니다 네 이제 전체로 한번 한번 다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네 다음 장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말없이 카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만나겠습니다. 모두들 안녕!